자 오늘도 급하게 전해드릴 소식 굉장히 많습니다. 빠르게 좀 알려드려 볼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빠르게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에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을 보여준 이유가 뭐였습니까? 원전이죠 여러분들. 원전, 원전 관련주, 원전 그게 뭐 어째냐. 문재인 정부가 막았던 바로 그 탈원전을 극복해낼 수 있는 어마무시한 성과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2017년에 기존의 원자력 중심 에너지 정책을 탈피하겠다라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을 했잖아요. 뭐 환경 보호하겠다고 신규 원전 건설도 중단을 하고 기존 원전 수명도 연장을 취소했잖아요. 에너지 효율 높여보겠다고 뭐 태양광도 하고 풍력발전도 하고 세금으로 엄청나게 썼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태양광 사업 다 망했죠? 풍력발전 대한민국에서 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원전 사업 시작하고 있어요. 돈 낭비한 겁니다. 탈원전 하느라 2022년까지 23조원, 23조원의 비용이 발송했고 제가 그리고 가져온 논문에 따르면 심지어 2030년까지는 50조원 가까이 비용이 나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돈 낭비 엄청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다시 원전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새롭게 제대로 스타트를 끊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최대의 소형 모듈 원전, 소형 원전이죠. 흔히 말해서. 자, SMR 이런 거 합니다. SMR, SMR 설계 업체인 뉴스케일 파워가 짓는 37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약 5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한 건설 프로젝트의 원자로 그리고 증기발생기 튜브 등등을 죽이기,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물량은 2조원이 넘어가고요. SMR이 꿈의 에너지라는 별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원자력 관련주의 전망 자체가 현재 너무나 좋은 상황이다. 이 SMR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400조원이라고 해요. 400조원. 말도 안 되는 규모죠. 심지어 대형 원전보다 안전한데 건설비는 10분의 1밖에 하지 않는다. 엄청나게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테마까지 완전하게 겹치는 타이밍입니다. 뭐예요? 인공지능 AI용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지금 어마무시하게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력 관련주들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2배, 많게는 3배까지도 상승 중입니다. 근데 바로 이 SMR이 AI용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점이 현재 있다. 전망이 너무 좋다. 원전으로 에너지를 마구마구 뽑아서 AI에게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엄청 안전한데 비용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세계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두고 산 에너 빌리티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시청 부탁드려요. 지금 현재 이 모건스텔리에서도 원전 관련주들 매수를 적극 추천해주고 있어서 최근에 되게 난리잖아요. 원자력 발전 부품 공급 업체를 매수하라고 우리 모건스텔리에서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원자력 자체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원자력 발전을 위한 이 부품 공급 업체를 매수해라 라는 거죠. 왜? AI와 반도체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훨씬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고 이 SMR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원전주 자체가 아니라 이 SMR을 만드는 원자력 발전을 위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매수하라 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이 두산 에너 빌리티가 굉장히 그러한 업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장주입니다. 모건스텔리가 강력 매수를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번에 너무 좋은 찬스니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볼 수 있다. 그리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할지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두산 에너 빌리티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7시에 57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라이브 방송 이렇게 켰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은 일단 어제 혹은 엊그제 매수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도를 해주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유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수급 자체가 매우 매우 불안했다. 수급이 매우 불안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식으로 불안했냐. 장 막판부터 수급이 정말 들어오는가 싶더니 이 물량들을 고점에서 전부 다 내다 버리는 기관과 외공인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기대감의 하락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준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오늘은 매도하셔야 된다.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하셔야 된다 하면서 근거를 여러 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을 설득까지 시켜드렸어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무료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서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꾸준히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다양한 정보들도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다양한 정보들 많이 받아보고 싶고 다양한 타점들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러한 정보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매일 아침에 실시간으로 그냥 상황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제 개인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자 어디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010-4094-8575로 여러분들 두산 애너빌리티니까 그냥 두산 두산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오늘 가격은 상승할지 하락할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무료로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아침마다 그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좋은 수익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변동성 진짜로 심해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부터 정말로 심해질 거고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이번에 꼭 알아가서 좋은 수익 안전하게 안전이 진짜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좋은 수익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제 차석필에게 이제는 저 차석필 개인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문자를 받아보시는 분들만 합해도 900분이 넘어갑니다. 정말로 많이 계세요. 제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타점에서 똑같이 거래를 하시는 거 이제는 다들 아시죠? 그러면서 꾸준히 제가 사용하는 키움증권에서 상위 1% 안쪽으로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만 등이라서 조금 보자 할 것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저에게 도움받아보고 싶다.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두산 에너벨리티니까 그냥 편하게 두산 두산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꾸준히 아침에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 오늘은 사셔야 된다. 오늘은 하락하니까 파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의 걱정이 정말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이 대응 전략도 따로 그냥 PPT 자료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SMR 소형 원전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원전 관련 수혜주도 준비를 해놨어요. 이것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바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차트로 보여드릴 거예요. 차트로 자 이거는 세종 메디칼이라는 과거의 주식입니다. 과거 차트를 제가 가져온 건데 차트만 조금 보자면 굉장히 좋은 상승에서 공격형 매집 거래량 터뜨려주는 공격형 매집 보였고 그리고 하락하면서도 꾸준히 매집봉 나타나면서 거래량도 폭발하면서 대놓고 하락형 매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식들 이렇게 세력들이 대놓고 매집을 해놓은 주식들은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역시나 역시나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이후에 나왔다. 4배가 넘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포인트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 하는 이 원전 SMR 관련한 수혜주식이 너무나 차트가 세종 메디칼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공격형 매집 거래량 터뜨려가면서 보여주고 있고 하락하면서도 꾸준히 거래량도 터뜨려주면서 여러 매집봉을 보여주면서 대놓고 세력들이 매집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원전 관련해서 호재가 나오자마자 거래량 터뜨려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곧 상승 시작할 거고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수를 하셔서 좋은 수익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그냥 매집 주니까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죄송스러워서 그냥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자가 제일 쉬워서 그냥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대응집 자체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매도 시점을 잘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들 드려도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이 대응 전략 자체가 불안해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게 40페이지가 조금 넘는 분량이라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만 받아가주길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면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이 매집주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매집주 현재 제가 두 개 공유해드리고 있죠. 하나는 HR과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세 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 4094 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